광주청사교회의 부설기관 중 하나인 BNA 설교목회연구소가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광주청사교회에서 광주지역 목회자들과 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는 설교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과 노하우를 설명하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설교를 찾아다니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독교의 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시대보다 설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어떤 자유, 다양성 이것들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 세미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시대 설교 문제점 대책, 존 번연의 설교 세계, 핵심 포인트와 원포인트 프레임 설교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한 설교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목회자는 상투적인 내용이 아닌 실제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과 각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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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